한글자막 by 박진희 말해 뭐해 완벽하잖아 지금 분위기 심상치 않아 우리 케미스트리 신선하잖아 베이비 저희 이달이 시녀는 모든 컨셉을 더 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얼마 전에 버터플라이로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모두들 봄 컨셉으로 봄의 느낌의 소녀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좀 이따 보실 룩은 또 다른 스타일일 거예요 기대하시죠! 고맙습니다